자, 2022년도부터 치아보험이 바뀌었다고 이번 년도까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입 순서나 보험사 등에 벌써 변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치아보험 요즘에 하나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암보험이나 입원비, 수수비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암에 걸릴지도 안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확률적으로 33%라는 정말 어마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보상을 받는데 아무래도 치아보험은 내가 5년 동안에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됐다면 제 스스로가 알잖아요.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거, 양치지하다, 시린다, 풍치, 피가 난다, 입냄새가 난다. 그럴 때 치아보험을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중복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면책 기간이 90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90일 지나서 치과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유지하셔도 되지만 불필요하면 해지하시고 치아보험은 그래요. 보험료 납입했던 것보다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셔야 유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냈던 거, 보험료 받은 거 계산기를 한번 두드린 다음에 한번 본 다음에 이득이 되면 그때 중복해서 몇 개를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유튜브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횟수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에도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 보호망도 실제로 예전에 치아보험 몇 개 가입한지 아세요? 7개가 됐어요. 7개. 그래서 7개 가입하고 제가 2,400만 원 받은 노하우를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저 보호망,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고 제가 노하우를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치아보험을 제가 일단은 유튜브에 제가 검색창에 보호망 혹은 치아보험 검색하면 125개나 컨텐츠가 있어요. 정말 많이 있죠. 금속본망 아니면 제가 150개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금속법 때문에 몇 개는 다 닫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120 몇 개 정도의 치아보험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 주고 제가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드리고 저 보호망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냐. 일단은 금속법으로 인해서 제가 특정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전에 순서에 맞게끔 제가 A사, B사, C사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중간에 B사가 일단은 어깨의 누적이 11월달부터는 왜 우리가 보철치료 100만원이면 임플란트 100만원, 요즘엔 브릿지가 보철치료의 50%가 나오잖아요. 50만원, 또 틸리는 100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철치료가 100만원 협회의 누적이 잡혀야 되는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월달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철치료 100만원 넣게 되면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틸리 100만원, 250만원 협회에 등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A사만 가입을 시키면요. 나머지 S사나 다른 B사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중복해서 가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철치료 그 정도 축소가 된다, 보철치료 크라운 50만원 정말 많이 가입되는 이 A사 있죠? 이 사는 이번 달부터는, 11월달부터는 저희가 판매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신 다른 H사로, 그래서 저희가 새로 런칭된 회사로 일단은 임플란트 시에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보철치료는 4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리고 또 업계 누적은 임플란트가 보철치료는 300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A사, B사, C사 이렇게 가입을 해드렸는데 B사만 빼고 또 다른 B사로 제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플랜을 완벽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복가입이 2022년도부터는 A사, B사, C사 이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막 얘기하고 싶지만 저 보호망은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주민보호나 한 사람이나 저희가 가입을 하다 보면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정액담보호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철치료가 250만원, 업계 누적이요. 그리고 보존치료, 보존치료가 가면 크라우 인내, 온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80만원까지만, 딱 8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는데 저 보호망은 순서에 맞게끔 업계 누적을 피해가지고요. 이제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업계 400만원, 250만원 아니에요. 400만원까지 딱 와꾸를 맞춰서 제가 만들어냈고요. 보존치료는 업계 누적을 안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플랜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사, B사, C사 순서에 맞게끔 가입하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2년 뒤에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어. 임플란트를 했으면 병원비가 거의 100에서 통상 150 정도 나올 거예요. 저 때는 그때가 80만원 나왔거든요, 오스템. 지금은 근데 좀 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100에서 150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400만원 나오면 병원비를 100만원, 150만원 써도 250만원 남는다는 거죠. 이게 임플란트 1개당. 2개, 3개면 많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보존치료 같은 경우도 업계 누적이 80만원이지만 저 보호망은 100만원, 200만원 이상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솔직히 한두 개밖에 가입을 안 해요. 그런데 저 보호망이 A사, B사, C사 순서에 맞게끔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B사 가입했다, 그러면 A사, C사가 가입이 안 돼요. 혹은 C사로 가입했다, A사, B사가 가입이 따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사, B사, C사 업계 누적에 딱딱 맞게끔 왜냐하면 B사, C사 같은 경우는요. 보존치료나 보체치료가 300만원 혹은 400만원 보존치료는 업계 누적 안 보는 조건으로 그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지 B사, C사를 먼저 가입하고 A사를 나중에 가입하면 A사는 업계 누적을 250만원까지 보거든요. A사는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